맥스 2015 재질 편집기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자 컨버지스 인데요 컨버지스는 10개의 재질을 혼합하고자 할 때 쓰는 겁니다 10개의 재질을 서로 가감하고 성능 개념의 재질로 채널은 10개를 제공하지만 무한대로 재질을 혼합할 수 있다 자 여기 보면은 컨버지스를 정의하시구요 베이스 매트리얼이 있구요 매트리얼 1번 2번 부터 시작해서 9번까지가 있습니다 즉 9개의 매트리얼과 기본 매트리얼을 이용해서 재질을 섞어주는 건데요 항상 기본 매트리얼을 기반으로 해서 섞어주기 때문에 기본 매트리얼이 없으면 재질이 섞이지 않게 됩니다 자 우선 기본 매트리얼을 스탠다드나 또는 여러가지 아키텍처 형태로 지정하시구요 자 색깔을 조금 강하게 적용해 볼까요 자 이렇게 좀 정의하시구요 스페클라 레벨과 글래스네스를 정의하겠습니다 맵스에서 반사 부분에 레이트레스를 정의합니다 자 레이트레스 강도는 30 정도로 설정해 주고요 자 여기에다가 또 다른 재질을 섞어주는 겁니다 자 우선 우선 시키시구요 여기 매트리얼 1번에 보면은 asm 있습니다 a 는 에디티브라고 해서 현재 베이스 매트리얼과 베이스 매트리얼의 a 라는 부분을 통해서 혼합을 시키는 거구요 s 는 베이스 매트리얼에서 이 매트리얼 1번을 빼버리는 겁니다 자 색깔을 뺀다 색깔을 색깔을 빼거나 또는 재질을 재질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빼버릴 때 쓰는 거구요 믹스는 두가지 재질을 혼합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블렌더 봤죠 블렌더 블렌더에서 믹스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고와 같은 기능이구요 자 a 에서 역시 스탠다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죠 자 스탠다드 매트리얼을 쓰시구요 색깔을 분홍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스패컬러 작전하게 종이 하시구요 레이트레스 종이 합니다 레이트레스의 강도는 한 10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a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가 두개의 재질을 베이스 매트리얼과 매트리얼 1번을 혼합하고자 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베이스 매트리얼에서 매트리얼 1번이 있구요 이 개념은 이런 겁니다 제일 아래쪽에 제일 아래쪽에 각각의 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아래쪽에 베이스구요 이게 매트리얼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0개 까지 재질을 쓸 수가 있는데 베이스 매트리얼은 제일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구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매트리얼 1번 2번 3번이 하나의 계층 형태로 이렇게 덧붙여져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이 석고 상이 있으면은 여성의 상이 있는데 기본 재질은 약간 분홍색 계열 이지만 그 위에 이 색깔이 더 칠해진 거죠 더 칠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록색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측에 보면은 여기에 수치가 있죠 수치 이 수치를 통해서 더 이 베이스 매트리얼과 미테리얼 1번이 혼합되는 그 양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50으로 하게 되면은 두 개가 혼합이 되어서 이렇게 다른 색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값을 낮추겠습니다